감사합니다 공주세요? 뭘 셔프 찍어요 근데? 아니 오늘 회사 브이로그 회사 브이로그를 뭐가 찍어요? 저희 회사에 있는 공주님이 한 번 찍어요 아 동화 가요? 동화 이야기 가요? 자꾸 대리 똥 안 치운다고 저보고 공주처럼 살았네 어제도 안 타고 똥을 쌌어 이리 와 저 어떡해 저 어떡해 이게 MG인가? 요즘 MG들이란 아니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걔를 키우니까 제가 안 키워봤잖아요 재혈 님은 재재 키우고 재혈 님은 공가해서 방학 재혈 님은 말무늬만 키우는데 아니 진짜로 그걸 안 키워본 사람은 이 고통스러움을 모른다니까요 너 비혼주의자야? 아니요 나을 거예요 애 똥 싸도 이러겠다? 난 안 키워봤는데? 남편! 나 안 키워봤는데 나 안 키워봤는데 나 안 키워봤는데 나 안 키워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 진짜로 이걸 제가 치워야 돼요? 치우는 게 많아요? 치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울 수도 있는데 진짜 못하겠어요 아 뭐 이것도 이해 돼 이해 되는데 이제 그게 뭐랄까요?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제가 똥 못 치우겠다는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똥 안 치워서 화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화를 안 내겠어 일단 후퇴 일단 후퇴 나 괴롭히네 우리 약간 사회성이 좀 겨려되긴 했어 야 지금 큰일 났어 왜? 회사에 지금 어릴 때부터 유튜버 생활을 오래 한 궁주님만 분 계셔가지고 시어머니가 또 있구나 안 됐다 아니 아까도 저기 똥을 쐈어 제리가 쩔고 내가 똥 치워도 얘기하는 거야 와 젤력이 오네 와 오빠들 얘기하는데 또 집안 얘기하는데 개 똥도 못 치워줘? 개 똥도 못 치워줘? 개 못하겠어 아 젤리기파 너 우리가 밥 먹어 너 왜요?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붙어있자고 가자 가자 밥 먹어야지 어 아 얘 진짜 MZ인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치 진짜 진정한 의미의 MZ가 아닐까 잠시만 3개 4개? 도링이 딴 거 먹고 싶으면 딴 거 시켜도 돼 난 물 먹고 싶은데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잖아 네 예우를 갖춰달라고 예우를 기본적인 예우를 네 아 뭐하냐 내가 받아야돼? 잠깐만요 아니 너무 바빠 원래 꼬아 원래 MZ이 바쁜 거에요 왜 이렇게 바빠 말하는 것만큼 한번 쭉 내봐 아 이거 내가 할게 집게가 저 고기 잘 꼽는데 아니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아 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선식해서 뭐라 할 거잖아요 야 부린이가 고기를 나한테 고개하더라 말하는 것만큼 한번 속도 내봐 야 진짜 정절이 굽는구나 아 나 이거 처음이야 입장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게 처음이야 아니 원래 연장자가 굽는 거잖아요 연장자가 굽는 거잖아요 연장자가 굽으라고 했는데 연장으로 찔러 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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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하냐 뭐하냐 사진 찍는데요 박상머리 앞에서? 네 원래 이렇게 비념하는 거에요 원래 원래 찔러 굴래 아니 우리 회사 봐봐 네? 누가 너무 쉬겠어요 이러는 거 어딨어 왜 이렇게 오버 안 떨었어요 달려가지고 체리 좀 쌌어요 이렇게 했잖아 조용히 좀 해 연락 좀 하지마 알겠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지러워 어지럽다고? 아니 아니요 굴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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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살 오빠한테 굴아 찍어 아니요 언제인 줄 알았어 우린 괜찮아 맞아 맞아 그게 좋아 우리는 진짜 하루 기분 안 났거든 굴아 형이 뭐 맞아 맞아 배부라 형 뻥네 형 내가 커피 가서 시켜놓고 거기 기다려줬어 초코 아니 밥을 그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 맛있는 거 먹으실 줄 모르겠어요 말을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한데 자꾸 뭐라 하니까 말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말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사있어 뭐야 안 했는데 없어 없어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아니 얘는 일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 안 받아 언니야 나만 느낀 때 해 김현은 전화해봐요 제가 지갑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잖아요 네 제 거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초콜릿부터 갈 거예요 아 초콜릿? 근데 이거 카드 쓰면 그쪽에 내역 가는데 괜찮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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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세요? 어디야? 어디 갔어? 어디가? 어디? 우리가 메가커픈인데? 하하하하 아 저는 좀 다른 메가커피 갔어요 그 메가커피 그 주소 보내드릴게요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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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야 썼어 칸 썼어 뒤에 소흥대도 이 지랄 또 시작했네 이 시기다 되게 미안한데 뛰어야 돼 우리 지금부터 아니 이게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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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처까지 오겠다 금방 오자 이제 진짜 이게 돼지들인데 이거 빨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fals아 우리 기껏 이거 뛴거야? 하하하하 ib 살려주려고 혼자 이제 내가 찍어줄게 아 바쁘네 음악소리야 아니 누 الم 정말 아니야? 아니 힘드라아인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자 여기서 쓴 거에요 아 지애쓰 어 야야야야 또 샀어 주식회사 에잇 아 시방 어디지? 5천원 뭐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샀나? 우린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 택시를 일단 부를래? 너 카드 너밖에 없어 보호빵 먹고 갈래? 아 돈이 없구나 보호빵 너무 많이 써보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 음 네 네 보링님 네 저희가 너무 심했던 거 같아가지고 그쵸?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사진 하나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지금 3분만 있다가 보내드려도 될까요? 왜요? 아 그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아 예 아 좋은 거래신 감사하고 근데 택시나 이런 거는 안돼요? 네 전 제 맘 좀 하아 주석님의 치각상공 이렇게 닮아 같이 찍어도 되는 거에요 아 괜히 애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야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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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술생술사야 아 사진 봐 존나야 걸른다 아 여보세요? 아 출생 출산 합정이잖아요 우리 카드 없어서 택시를 못해서 그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이제 좀 고정적인 게 있어야겠다 됐다 됐다 이제 부터가 시작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나 진짜 너무 깎아져 있어 그리고 심지어 약간 미스트 체급이에요 아 아 야 진짜 잡자 잡자 얘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 예상도 못해 아 네 가 아 어디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아직도 거기 안 왔어요 갑자기? 아 갑자기 가면 멀었어 응 흥행했다 일단 카페는 아니야 어 카페는 아니야 성결제가 아니니까 포결제니까 깜짝걸래냐고 아 어 어 와 리스트도를 청다고 와 깜짝걸래를 먹고 우리 때문에 못 먹긴 했어 아 똑같은 거 사진 보낸다 자꾸 구글링 안 되냐 디볼리 합정이야 이게 바로 앞이야 일단 가보자 그냥 뭐 이런 거 어디 근처에 있을 거 같은데 그 정도 안 한다고 불합되고 내가 그러니까 이미 온 거 같아 텍스타 왔을 수도 있어 그냥 말 될 거 같은데 아 비볼리 합정 안에 액자가 있어 아 그래? 와 액자가 있어 뛰는 거잖아 이거 안 예쁜데? 와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야 빨리 가야 돼 우리 봤을 수도 있어 진짜 다 생각했어 아 이거 군방인 거 같은데 아 리조트 어디서 파는데 아 술 먹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없어? 비어 비어 여기 못 찾지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쉐발루지 쉐발루지 빨리 빨리 쉐발루지 쉐발루지 어 기다려봐 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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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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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흰색 크리 흰색 크리 아 로그 아 으 뭐 붕어빵 근처에 예를 들면 씨 편의점이나 으 으 쉼이 하얀 샥 현지랑 둘이 노니까 좋네요 하는데? 아아악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야 아무리 장소를 했다 그 분이 카드를 갖고 키워 쏜고 줘 altro 싫어! 경찰서 갈래? 맞을래? 갚을래? 그냥 세 개 중에 하나 맞을게요 맞을래?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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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 셀카 찍은 거야? 나 포기! 나 그냥 현명 포기! 시작하여 회사로! 다 같이! 저 그냥 그 회사 앞에 왜 샀어요? 제일 싼 데 안 돼? 아까 여쭤? 아 너무 죄송해요 진짜 나 오늘 절차는 필살이고 오늘 영상 못 쓰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알 수 없었을까? 감사합니다